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sayonara. swoją 매콤해요 바삭바삭 골고루 한마디 오징어 매우 뭐하고 싶어해요 와,의 물이 있어요 저거 봐Player 지금 내 손에 안 돼서 먹어요 밥을 한다는거 걱정도 안 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것 같아요 바삭하는 주변에 썰기 입안에 부어져서 아까 만든 바삭하고 라면 고소한 간장 제가 좀 먹어야겠어요 제가 너무 먹어서 조금 느끼하게 Leadership 고소하고 맛있을때 먹었을때 다 먹었어요 저는 그 육수 이 육수 골고루 일단 감자튀김 아삭한 소스 참기름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달콤해 아삭아삭 고기 쫄깃쫄깃 달고 맛있게 드세요 숙성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치킨 와우 이건 영상에서 만나요 히히히 쭈퍼끗 히히히 아삭 저는 뱅뱅이 잘 어울려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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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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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닭다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